네 제 20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힙합상 수프림팀 2010년 최고의 핫가이드 수프림팀의 힙합상을 넘어 찾았습니다 쌈디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탁재현씨 너무 쌈디씨만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이센스씨 오늘 이상 너무 멋있습니다 이따가 멋진 무대 보여주세요 네 아 슈브림팀 올해 최고의 힙합pan 많네요 많네요 땡땡땡에 또 그 땡그 땡그땡까지 참 많은 분들이 즐겨 드렸는데요 최고의 수상수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 예이 When I say supreme you say team 수프림 수프림 안녕하세요. 상 받은 스프레임팀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11년도 저희가 짝 먹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해서 짝 먹을 거고 저희를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센서야. 네, 저희가 이런 멘트 많이들 하시잖아요. 저희가 상을 계속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. 근데 저희는 또 언제 주실지 모르는 상을 일단 기분 좋게 받겠고요. 작년에도 기분 좋은 일 많았고 올해도 이렇게 시작부터 상 주시니까 2011년 앞으로 앨범 나오는 것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열심히 응답하겠습니다. 페이스! 페이스 베이비! 감사합니다. 네, 슈프림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